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왜 나라가 전반적인 침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주 정리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이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부진 요인을 외부 요인들 예를 들면 미중전쟁이라든지 한일 간 갈등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 그렇게 또 불만을 터뜨린 분도 계시지만 한마디로 한국 상황은 집안이 침화되는 토지처럼 점점 가라앉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 겁니다 한국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요인 그리고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갖고 생활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국호의 어려움 아주 중요한 요인은 무언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최근에 한국 사회는 국가 개입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박탈당하고 있고 경제 주체들이 질식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분야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제로 인한 과다한 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또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이라고 하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등 같이 제시한 부분까지 관료적 개입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은 계속해서 정부 개입 정부가 처분한 자원의 비중이 늘어나왔습니다만 국정운영철학으로 거대 정부를 내건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입니다 여기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은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포용국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철학은 육아, 보유, 건강, 교육 등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많은 그런 자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선택을 태폭 줄이면서 정부에 의한 사회적 선택 집단적 선택의 영역을 크게 확대해 가는 것이 바로 문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대학은 가격 규제를 실시한 지가 거의 10여 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교육기관 중고교 대학 유치원 까지 교육부의 개입은 한로 심해지고 있고 전행적인 사례가 최근에 자사고를 일괄에 폐지하고 일반고로 회기를 하고 평등하고 평준화 시키는 그런 정책이 강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세부담도 늘리고 준조세부담도 늘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주체들은 매년 소득 증가율이라든지 여러가지 경제성장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폭으로 조세부담과 준조세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소극적인 다시 이야기하는 일자리 창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일자리 창출을 그냥 줄여나가는데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영역에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국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가 주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거죠 국가가 만든다는 것이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들이 아니고 단기간에 노인들의 일자리와 같은 만들어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더 침체된 사회 더 역동성을 상실한 사회 더 안정지향적인 사회 이런 사회로 사회가 계속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국가주의는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복지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측면으로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1970년대에 올리쇼컬을 기반을 해서 폐해가 크게 드러나면서 방향선회를 하기 시작한 이미 우리보다 경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결국 국가 경쟁력의 토대인 제조업 기반 같은 걸 다 날려버린 나라들이 수없이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국가주의의 진행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주의는 포퓰리즘과 거의 동의합니다 대중영합주의라고 그렇게 하죠 포퓰리즘 성향이 가장 강한 정치인들이 등장하면서 국가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포퓰리즘이 성격이 강한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에 세금에 의해서 지탱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표가 많은 쪽을 그런 그룹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게 되죠 특히 포퓰리즘의 권력 기반은 표를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조합들하고 많은 인연을 맺게 되고 또 서로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한 번 물고구가 터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다양한 종류의 수당과 보조금이 만들게 됩니다 국가주의는 이같이 현금을 살표하는 것 더불어 가지고 또 다양한 분야에 국가개입의 강도와 범위를 확대합니다 한쪽은 현금을 살포해 가지고 표를 사고 다른 한쪽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공기업 영역을 늘려 가지고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떨어진 관료와 정치인들의 익힘이 강해지고 경쟁적으로 제도와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정책들은 반시장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명시적이건 묵시적인건 특정 그룹의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법안들이 대부분 통과되고 그 사이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점점 메말라게 되고 민간 영역의 활력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주의 정부개입주의 복지주의 준사의주의 는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국가가 대신해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을 대신해서 이른바 공익을 위한 집단적 선택이다 사의적 선택이다 이렇게 명분을 걸죠 이런 사이는 뭐 아주 예외 없이 공통된 그런 결과물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역동성이 상실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역수지가 악화가 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결국은 경제위기를 맞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격하게 되죠 따라서 국가운영 철학을 한국이 국가주의를 지속하는 한 한국 사회가 역동성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뭐로 끝나는가 하니까 경제위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결국 철학의 부재 잘못된 철학이 낫는 그런 결과물이 현재의 아주 침체된 경제적 성과고 사회적 성과다는 점을 사람들 주목을 해야 그래야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질문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기신 분은 10월 7일에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방송을 보고 한국영TV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조용히 하고 숨어있어도 못한 판국에 방송까지 나오니 뻔뻔함을 보니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조국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교통방송에 나와서 자신과 가족을 변화하는 부분을 다룬 제 방송을 보고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방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이나 가족들을 위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한 번 마지막 부분 정도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정도의 짧은 문장에 하나 정도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민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을 배려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어떤 흔적도 찾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렵고 우리 아버지가 어렵고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많이 받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만 28살이면 29살이면 그렇게 작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에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었으면 가족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분노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입니다 항상 사람이 동물과 달리 사람답다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 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감능력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인간적인 특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영TV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댓글도 남기실 수 있고 직접 저에게 질문을 등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시간처럼 질문이나 댓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 등록에도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역동적이고 더 훌륭한 사회로 거듭나는 데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누군가 그것을 보호하고 발전하고 또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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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